오늘 실시간 검색하기가 1위 먼저 경북을 죽도록 이수진 여기서 풀살 잡자 좋네, 마이클 잡을 때 가면 돼 마이클? 마이클 홍차야 형아 내가 형 하나 믿고 이렇게 견디는 건데 이제 형까지 이럴 거야? 다 깜빡 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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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! 겸짤 김유진이야 이수진이야? 나한테면 딴 얘기가 많아? 요... 아 알았어 강감찬이구나 고속도로 이순진이 형이에요 그것들이 진짜 문 안 닫아? 맞다 장군